작년 브레고리 지역을 살펴보면 2월 9일 대만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하루 뒤인 2월 10일에 바누아또 옆에 로열트 제도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2월 13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에 대만 남태평양 일본의 지진 연쇄 도미노 현상과 마찬가지로 올 2월 13일 내일 일요일에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29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작년과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2021년 8월 4일 관동지역 이바라키안에서 규모 6.0의 강진 후에 하루 뒤인 8월 5일 대만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8월 4일은 관동지역 이바라키안에서 하루에 10번씩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4일에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 후에 11월 1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해구 안쪽의 독가라열두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021년 1월 3일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역시 이번에도 하루 뒤인 1월 4일에 오가사월아 제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의 연속 강진들 발생 후에 1월 22일 규슈슈거나베 해약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만 지진 발생 한 달 내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2일에 대만에서 규모 5.8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달 뒤 3월 중순까지 규모 6.4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6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 12일 대만 규모 5.8 강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입니다. 또한 대만과 섹터로 함께 연쇄 도미노 강진이 발생하는 곳은 일본의 동북지역입니다. 그리고 규슈와 관동지역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